CTS 기독교 TV가 CTS 조의고를 통해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 CTS 조의고는 30만 편의 CTS 프로그램과 8만 편 이상의 설교, 국내외 기독교 명작 영화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기독교 OTT 플랫폼으로 추천 테마를 구성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 CTS 조의고 담당자는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선교를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개인의 신앙 성장에 좋은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